KCON 저는 지금 여기 2019 KCON JAPAN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의상 컨셉 소개해드릴게요 짜잔 포인트가 되는 견장을 어깨에 달아서 뭔가 AB6IX으로 또 처음 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첫 무대인 만큼 멋있게 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맛있는 밥을 먹으려고 밥을 가져왔어요 김이랑 맛있게 먹겠습니다 준비를 완벽하게, 컴패키하게 마쳤고요 믿 앤 그릿에서 봐요, KCON 공연에서 봐요, 할리우드로 만나요, 별자리로 또 만나요 둘, 셋, 솔루!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네, 저희가 KCON의 최초 택배 미션 파트를, 미션 파트를 받았는데요 마네키의 코, 고양이들처럼, 인형처럼, 하늘하기로 흔들어오세요 아, 이제 저희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수시로 어, 수시로! 우리의 수시로, 우리의 미래인들이 있어서, 저희의 히든 미션 기대해주세요 안녕 기대해주세요 aww 이제 급이 다른 펑진 이들에게 넌 넉넉 라인 또한 증명할게 니들과는 다른 마인드 철팔할 수 없게 만들어 줄게 기고만 작은 너네들의 코를 눌러 Knock Down OK 이제 숨을 위로 올라갈 때 됐어 마치 무언가에 홀린듯한 건강 두짓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현실은 잊어버린 듯한 뭔가 한번 빠진 넌 넷 서른 안녕하세요 예유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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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뭉쳐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해주실 만큼 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5월 22일 6시 저희 음원 그리고 저희의 모습 뮤직비디오 많은 것들을 기대해주세요 저희는 K-pop M.NET